안녕하세요 올빼미TV 입니다. 오늘 여기 사천 쪽에 왔다가 우연히 백차가 보여 가지고 놀래 가지고 세워서 차를 좀 구경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경찰차 한 줄 알았어요. 아 가속에 걸리나?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경찰차가 아니죠. 오래된 옛날 8 90년대 그때 경찰차인데 보니까 여기 농장 관광농원 같은 그 여기 시설 하시는 분이 아마 올드카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차를 한 10대가 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바로 국도변이라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라고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차를 세워놨는데 보니까 와시스라는 드라마에 이 차가 이용이 됐답니다. 인터넷에 제가 보니까 옛날 8 90년대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참 뭐 청소년기 그때 막 패싸움 하고 뭐 이런 드라마더라구요. 이거 차종이 보면은 스텔라 아시죠? 여러분들 스텔라. 당시에 이 스텔라는 중형차 였습니다. 일반 뭐 대중들은 소형 승용차, 러망, 엑셀 이런거 타고 다닐 때 그래도 조금 산다 하는 집안은 또 스텔라 정도는 몰고 다녔죠. 그래서 중형차의 어떤 상징 상징이었죠. 이 경찰차를 보면은 왜 그리 오금이 졸이는지 막 급브레이크를 밟고 또 막 과속 단속 되면은 또 그래도 좀 하고 그랬죠 솔직히. 지금 타이어가 오면은 너무 작아요. 지금 경찰 타이어 정도 사이즈 조그만한 타이언데 예전에는 이제 차도 가볍고 좀 중형차라도 사이즈도 작고 하니까 뭐 이 정도 타이어도 잘 견뎠습니다. 이것도 이제 일반 승용차인데 스텔라 입니다.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 스텔라 교수님이 몰고 다니셨는데 좀 낡은 스텔라 였죠. 한 10년 된 스텔라 였는데 이 차가 이제 운행을 마치고 시동을 끊는데 키를 뺐어요. 그런데 계속 시동이 덜덜덜덜 걸려 있는 겁니다. 교수님 시동이 안 꺼지는데 차 고장난 거 아닙니까 하니까 아 그게 아니고 엔진이 과열돼서 한 3 4분 놔두면 지절로 꺼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무슨 차가 이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 차들 솔직히 좀 결함이 많았습니다. 뭐 언덕길에 여름에 더울 때 막 올라가면 엔진이 과열돼서 막 퍼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았죠. 예 여기에 새까만 집차 지프차 예 형사들이 타고 다녔죠. 형사들이 이렇게 잠복하고 할 때 주로 이제 이런 시큼한 눈에 잘 안 띄는 이런 집차를 세워놓고 이제 막 도둑놈 깡패 잡고 이랬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문이 열립니다. 다른 차들은 문을 다 잠가 놨는데 이 차는 열려 있는데 시트는 뭐 개조를 한번 했고 핸들도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. 계기판이나 컨트롤 장치들은 옛날 그대로 기계식 버튼 막 있고 저도 옛날에 군대에서 여기 트럭을 몰았는데 60트럭을 저 말뚝기야 기야봉 큽니다. 한 60cm 됩니다. 막 엄청 긴 기야봉 막 온 어깨로 휘저면서 막 기아 넣고 막 거의 춤을 추듯이 이렇게 변속을 해야 됩니다. 참 이게 이제 수입차라서 그런지 확실히 좀 내구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보면은 철판도 좀 두꺼워 보이고 뭐 녹도 거의 안 설어 있고 참 옛날 차지만은 이거 뭐 한 40년 가까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상태가 멀쩡한데 이게 중고로 팔려고 내놓은 건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이왕이면은 이거를 저 뭐 건물 안에 비 안 맞게 그렇게 보관을 했으면 좋을 건데 예 여기 그랜다이저, 그랜저, 갓 그랜저입니다. 정말 이런 차들은 86년도 호돌이 올림픽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이 차는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죠. 서민들은 이런 차는 타기 힘들고 이제 거의 중견기업 회장님 정도 최소한 조금 큰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랜저 탁 타고 다녔죠. 각이 탁 잡혀 가지고 좀 남성스러운 그런 멋진 디자인이었죠. 어릴 때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면은 이런 그랜다이저 한 대 사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rv차 타고 있습니다. 문이 열리는데 아마 문짝이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. 집 보면 수동 스틱기어 있고 안에 시트들은 옛날 몰래 나온 것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이정도 되면은 뭐 직접 회장님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기사가 운전을 하죠. 거기다 카폰도 이렇게 탁 해놓고 이런 카폰이 정말 귀했죠. 옛날에 달리면서 전화를 한다는 것은 80년도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이 각 그랜저도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습니다. 89년도 등록된 거니까 뭐 30년이 훨씬 지났죠. 이런 올드카가 그대로 있고 카 오디오의 순정 그대로 핸들 역시 핸들 딱 보면은 그랜저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오래된 차입니다. 이 차를 때약볕에 너무 오래 채워 놓다 보니까 압유리 실링 고무가 지금 빠져 가지고 축 쳐져 있습니다. 아이고 요새 저런 거 새 걸로 교체하려고 해도 부품이 안 나오겠죠. 예전에 그런 생각 납니다. 어릴 때 초등학교 한 몇 학년 정도 될 때 이런 각 그랜저 탁 타고 저희 시골에 보면은 겨울에 꽁사냥이나 오리사냥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때 애들을 파 모읍니다. 그 아저씨들이 사장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개를 안 대지 못하였어요. 사냥개를. 그 애들한테 뒤에 따라와야 된 명 따라오게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사냥꾼이 두세 명 가다가 막 공이 확 날아오면 총으로 빵 싸고 떨어지면은 애들이 뛰어 가서 주워 오고 주워 온 애들한테는 20원씩 줬습니다. 그 당시 뽀빠이 하나 값이었죠. 그래서 뽀빠이 사다가 막 동네 아들하고 갈라먹고 한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납니다. 여기 하얀색 그랜저도 있는데 하얀색 그랜저는 주로 보면은 사모님들이 타셨죠. 그 백화점에서 큰 비싼 밍크코트 한 벌 쫙 빼입고 이거 타고 시장도 다니고 뭐 카바레도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사모님들이 좋아하던 그런 색깔이었습니다. 이거는 택시죠. 택시 이거 스텔라. 그 당시에 뭐 스텔라도 돈 천만원 했고 개인 택시 면허도 뭐 비쌌죠. 그러면은 뭐 이 정도 개인 택시 가지고 있으면은 또 동네 유지 정도 되는 그런 또 상당히 잘 사시는 분들이 택시 운전했고 그 당시에는 택시도 택시 회사나 택시 개인 택시도 엄청 돈 잘 벌었습니다. 왜 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아 가지고 차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택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차종. 예 소나타입니다. 소나타. 초창기 소나타. 이 소나타도 아주 롱런한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를 제가 한번 옛날에 타보니까 쿠션감이 너무 부드럽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막 운전하다가 졸려요. 승차감은 너무 푹신한 것보다 조금 딴딴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차는 외제차죠. 링컨입니다. 링컨.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대기업 회장님이 타는 차죠. 이걸 뭐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나 회장님들이 탄 차는 아니죠. 이게 미국 차라 보니까 본넷 타고 드렁크가 엄청 깁니다. 와 정말 길죠. 딱 넓은 미국이니까 주차 뭐 걱정 없고 하니까 이렇게 큰 차 탑니다. 배기량도 4000cc 5000cc 기본이고 타운카라는 4600cc 링컨 자동차입니다. 이런 차는 진짜 뭐 기업 총수 이런 분들이 타는 차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안 맞죠.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은 조그마한 포니 이런 거 타야죠. 왜냐하면 좁은 골목길에 차도 대야 되고 한번 끓기면 외제차 수리비가 얼마인데 안 되죠. 그래서 이런 또 배달하시는 분들 옛날에 음료수 이런 게 싫고 동네 상해로 이제 배달해 주고 그럴 때 이제 포니 이거 많이 사용했었죠.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품질 엄청 좋아졌죠. 진짜 뭐 옛날 외제차 만큼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또 뭐 우리가 이렇게 북산품 애용을 많이 했으니까 또 그만큼 회사가 큰 것 같습니다. 여기 위치는 경남 사천시입니다. 사천시청 쪽에서 서포면으로 넘어가는 사천대교가 있습니다. 그곳 바로 앞에 있는 위치 농원인데 여러분도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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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